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고체 전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고체 전해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체 전해질은 1986년도에 처음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부상한 기술이 아니라 35년간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요. 특히 2010년 도요타의 전고체 전지 발표와 그 이듬해 일본 칸노 그룹에서 HPS라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보고한 뒤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전고체 전지도 출력 문제를 해결하여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과 액체 전해지만큼의 이온 전도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죠. 국내에서도 이때부터 전고체 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6년 일본 칸노 그룹에서는 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이승지멘스 정도의 고체 전해지도 개발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이온 전도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도에는 세계적으로 이슈였던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액체 전해질 기반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삼성에서도 이때부터 전고체 전지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키워오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고체 전해질의 종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체 전해질에는 옥사이드와 설파이드, 하이드라이드, 할라이드, 보레이트, 포스페이드, 딘피엄, 폴리머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산화물과 황화물 그리고 고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2017년 만찌람 그룹에서 네이처 리뷰 뮤트리얼에 보고한 자료이고요. 해수로 따지면 4년 전의 자료입니다. 전고체 전지 분야의 경우 4년 전이면 상당히 오래된 것이고요. 때문에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장점과 단점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우선 고분자계 고체 전해질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폴리머이고요. PO라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옥사이드인데요. 이온 전도도의 경우 65에서 78도씨 온도 조건에서만 10에 마이너스 4승 지멘스 정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온도 조건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10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리튬 메탈과 스테이블한 장점이 있으며 플렉서블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면적으로 생산이 용이하여 해외에서는 주목하고 있으며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고분자 전해질입니다. 산화물계 전해질로는 페로브스카이트와 LATO, 나치콘, 리시콘, 가넷 타입의 LAGO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연구가 가장 활발한 것이 LAG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6개월 정도 다루어 보았는데요.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지고 있으며 화학적, 전기화학적, 안정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케미칼 윈도우가 넓은 장점도 있죠. 또한 NCM, LCO 등의 양극과의 적합성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성량성이 안 좋기 때문에 치밀한 멘브레인 제조가 힘들고 활물질과의 개면 형성이 어렵습니다. 또한 대면적화가 불리한 큰 단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황화물계 전해질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전해질입니다. 황화물계에서 가장 핫한 전해질은 HGPS, LSIPSCL과 아제로다이트계 전해질이 있습니다. 아제로다이트는 영어로 알지로다이트, 알기로다이트 등으로 불리구요. 국내에서는 아제로다이트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아제로다이트계 전해질은 LPSX 형태이구요. 할로겐 원소가 들어간 것입니다. CL과 BR, I 등이 들어간 것이구요. 최근 많은 전고체 전지 연구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이온 전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량성도 매우 우수하죠. 때문에 치밀한 양극복합제 및 전해질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화물계 전해질에도 넘어야 할 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것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소와 수분과 반응성이 심한 큰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공정이 글로브 박스라는 장비 안에서 진행되고 있죠. 이것이 글로브 박스인데요. 장비 안쪽에는 수분과 산소를 통제할 수 있으며 아르곤 가스가 채워져 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장비에 손을 넣어 실험을 하게 됩니다. 글로브 박스를 통해 실험을 하다보면 미세한 컨트롤이 힘들고 연구자들의 피로도도 상당합니다. 또한 글로브 박스 이외에 드라이룸이 필수적입니다. 드라이룸은 글로브 박스만큼은 아니지만 수분과 산소를 통제해주는 공간인데요. 종고체 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드라이룸 안에서 글로브 박스를 이용해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이룸은 산소가 적기 때문에 오랜 시간 실험을 하다보면 피로도도 상당히 느끼기도 하고요. 인원수도 보통 2명에서 4명 정도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실험을 많이 하고 싶어도 원하는 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드라이룸 구축과 유지 보수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라 학교 랩실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이러한 작업 환경 때문에 다른 전지 실험 대비 결과를 빨리 얻기에 비교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 랩스케일을 넘어서 연구소나 기업에서의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해질을 개질하여 대기와 수분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양극 재료와 적합성이 좋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NCM, LCO 등의 양극 활물질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은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화학적,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좋지 못합니다. 따라서 고체 전해질과 양극 활물질이 직접적으로 맞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양극 활물질 표면에 버퍼레이어를 코팅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카본 도전제와도 전기화학적인 부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도전제까지 고려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동향이나 전망은 앞으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국내, 해외 전고차전지 동향과 전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